자선의 참견 내가 자선분들을 딱 적는데 우리 엄마 세상 참 바쁘게 산다 그냥 먼저 아기들 봐달라고 했지만 엄마한테 먼저 나오는 말이 엄마가 오만가지 세상 참견을 다 하고 사시나봐 바빠 엄마 스스로 너무 바빠 그래서 내 스스로 버거운데 엄마는 일을 좀 만드셔 본인 스스로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아이들 점을 보는데 우리 엄마한테 먼저 말이 나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된대 내 스스로도 나를 좀 돌봐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될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 많고 탈도 많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솔직히 아이들 엄마한테 감사해 아이들 스스로 본인들 느끼면 근데 좀 엄마 인생증 엄마가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그냥 아이들이 고맙게만 생각해 엄마가 관심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늘 그래 왔으니까 네 네 근데 얘네들 마음에서는 솔직히 딸도 조금 더 그게 마음이 강한 것 같아 이제 엄마한테 좀 관심이 좀 나한테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나도 이제 컸거든 이제 갓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엄마가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직까지도 손을 안 대는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좀 노키가 지금 맞아요 근데 엄마가 놔주셔야지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둘 중에 네 문서적으로 변동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중요한 시험이 앞두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뭐 승진수가 있다든가 뭐 아니면 새롭게 뭔가 직장의 이동수가 있다든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네 어 그 아이가 큰아이야? 아 작은 애가 시험 시험? 언제 봐요? 수능 수능 아 그거는 당연히 학교에서 보는 거 아 그거 말고 큰아이 큰아이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만족이 안 되고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할 마땅한 그게 없고 나이만 먹었다 자리가 나온대 왜 얘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뭔가 변화를 이제 들어오고 문서적으로 있지만 뭔가 이동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작은 아이는 당연하게 수능을 봐야 되고 앞으로 사회촌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당연히 걸치는 절차예요 이건 신점이라고 볼 순 없고 시기적으로 당연히 그 시기가 오는 건데 네 첫 번째 아이가 어쨌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줘서 조금 높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부족한게 뭐냐면 어 자존감이 없어 없어요 어 맞아 근데 이게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아이들한테 애지중지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와서 탓을 돌리자니 엄마가 너무 다 참견하고 엄마가 너무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밖에 못 컸잖아 라고 하는 심리도 있어 근데 이게 원망보다는 자기네 그냥 속상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느끼는 거지 네 엄마가 갑자기 엄마를 좀 밀어냈다가도 엄마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사소한 부분 다 챙겨줬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면 나 혼자 어떻게 해야지 불안한 마음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양방이 다 있어 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근데 반대로 엄마가 이걸 갑자기 안 해버리면 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 아이가 좀 혼란스럽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둘째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늦지 않았어 그리고 얘는 오히려 당차 둘째 아이는 고집도 있고요 당돌한 면도 있고 당차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 친구가 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야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오히려 둘째처럼 당차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얘가 그거를 못 키웠어 본인 스스로가 네 키울 때 우리 엄마가 너무 다 해줬거든 네 하다못해 돈이 부족하면 엄마가 다 해줬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네 어 부족함 없이 엄마가 잘 키워주고 아이들한테 맞춰서 잘 키워준 건 엄마로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를 받으면서 자립심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뭔가 독립적인 면은 조금 덜 나이대보단 덜 키워졌다 네 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앉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오만 가지 청경 그만하고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래야 아이들도 잘됩니다 라는 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결혼을 할까 결혼하는데 어 이 친구는요 오히려 이 아이의 그 부족한 점을 끌어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셔야 돼 아 네네 그래야지만 잘 살지 내가 반대로 챙겨줘야 되거나 내가 뭔가 가장처럼 진짜 100% 부담감을 주거나 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심리적으로 못 버텨 어 근데 아이들이 뭔가 탈 잡을 만큼 지금 잘못 자라진 않고요 잘못된 상황은 없어 그런 건 없는데 어 엄마가 불안한 거야 네 제가 불안하고 걔가 못소리라 하 근데 엄마 말은 할까 안한다고 하니까 근데 엄마 못소린 이유도 본인이 뭔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재미도 못 봤을 뿐더러 솔직히 엄마 까놓고 얘기해 봐 아들 일상 24시간 중에 엄마가 거의 소통하는 시간이 얼마큼 돼요 소통하는 시간 얼마 없죠 한 30분 30분? 네 그냥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네네 그쵸 뭐 중간에 연락 안 해? 네 안해요 최근에 그렇게 되신 거 아니면 애초부터 그랬어?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남자애들이 암자들이라 조금 무뚝뚝하고 아주 무뚝뚝한 건 남자애들은 다 엄마한테 살갑진 않은데 얘가 제일 그래요 엄마랑 그래도 대화 많이 하잖아 네 하는 편이에요 어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막 엄마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살갑게 대화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이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 없이 24시간 자기 일상 생활을 대부분 엄마한테 통보를 하거나 그냥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착한 아들이야 그쵸 그쵸? 네 근데 한 남자로서 보면 마마보이야 음 이해가죠? 네 어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직 나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 불편한 게 없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큰 그림도 그릴 수가 없는 거고 운 자체도 여자의 기운이 많진 않아요 사실상 지금 34까지 세 번의 여자의 기운이 들어오긴 했으나 본인 스스로 못 잡은 것도 있어 왜 내가 필요해야지 잡지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확 땡기지도 못했어 그럴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소심한 면도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땡겨줘야 땡겨오는 스타일이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땡기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읽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의 일을 엄마가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켜야지만 여자 자리가 들어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37에 애정운이 굉장히 크거든 네 그러면은 그때 결혼 운도 생길 수 있고요 네 앞으로 3년 남았어 그럼 3년 안에 애인 만들어서 결혼 못 하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켜주셔야지 우리 아이의 마음이라던가 기운도 같이 바뀌어요 아 그리고 둘째는 26살쯤 되면 본인 마음의 안정화가 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뭐 대학을 간다든가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꼭 안 갔더라도 이 친구 스스로 자체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네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고요 지면 화가 나는 친구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단지 부족한 거 끈기가 끈기가 좀 부족해 불은 금방 쉽게 확 붙지만 금방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만 엄마가 뒤에서 받쳐주세요 그러면 이 두 아이 그렇게 크게 잘못될 일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야 불안 불안해 갖고 왔길 한 번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하는 엄마의 그 불안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는 조금 보이지 마세요 그래야 얘네들도 심리적으로 부모의 기운에서 독립이 돼 아까 내가 촬영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나네 엄마가 조금 아이들의 기운을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줘야 얘네들이 부모님 기운에서 벗어나서 본인 운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좀 노력만 해주시면 되시고 엄마한테 뭐라고만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엄마로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셨어 진짜 요즘 세상에 본인 이기적이게 본인만 아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 엄마들에 비교하면 엄마 너무 진짜 감사하게 진짜 내가 그냥 아이들한테 상처 뒀던 것도 있고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거를 다 보상하듯이 아이들한테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제는 엄마도 엄마 나이대에 보면 얘네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뭔가 본인 인생들 삶에 엄마 진짜 할 거 없다 엄마 그때 가서 울지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간이라든가 내 오장육부를 좀 돌보래 엄마가 여기가 화가 많나봐 화가 많아요 여기만 이렇게 좀 벌렁벌렁하고 답답하고 한숨도 쉬고 찬물 자꾸 들이키고 싶고 라고 하는 게 엄마의 몸의 기운을 보면 여기가 뜨거워 그러면서 엄마가 간에 부담이 너무 많이 오고 있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이제는 내 건강도 챙기면서 내 인생에 재미난 걸 좀 찾아봐 이 재미난 걸 아이들한테 쏟지 말고 쏟을 나이 아니야 30대 이제 중반 이제 20살 갓 이제 되려고 하는 친구 이 정도면 엄마 충분히 열렬히 열심히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고 아이들 갖고 지금 나쁘게 얘기는 할 건 없고요 큰아이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좋은 자리로 가지 이 친구가 더 나쁜 자리로 간다든가 실패가 있다든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앞으로 근데 대신에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 왜? 자신감 있게 하면 사실은 지가 얼마든지 땡겨올 수 있는 좋은 기운들이 많은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 엄마가 떠먹여주는 걸로만 자꾸 먹다 보니 얘가 그거를 못 습득을 한 거야 그거를 자리심을 좀 키워주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